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보수 성향의 2030 젊은 MG 세대가 전라도를 뭐라고 폄훼합니까 전라도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매우 유사한 전라인민공화국이다 전라도는 외국이므로 전라도 갈 때는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 핵 순상님 김대중 순상님의 나라 전라도는 독립이 정답이다라고 폄훼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무려 90% 이상 지지했던 전라도 유권자들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80% 이상인 전라도 전국에서 극악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라도 아니겠습니까 전라도 유권자분들 이번에 총선에서 정치적 성향을 좀 바꾸셔야 할 텐데 바꾸겠습니까 지금 전라도 광주시 충격 사건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 고등학생이 여교사의 충격 행동 기억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교단에서 실신한 여교사 충격 사건이 터져 5분간 여교사 폭행한 남자 고등학생 충격 학생들 누구도 말리지 않아 지역 교사들 지금 대패닉 상태 얼마 전 광주 강력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남자 고등학생이 담임인 여교사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 고등학생이 본인의 담임 선생님인 여교사를 폭행을 했는데 5분간 이어진 폭행 학생들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남자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향해 주먹질 5분간 이어졌으며 여교사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지방의 언론 기자가 당시 사건에 대해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 내용도 더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자가 당시에 남학생이 담임인 여교사에게 무려 5분간 무차별 폭행을 하고 교사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나서야 멈춘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당시에 같은 고등학교 반에 있던 고등학교 남학생 A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남학생이 5분간이나 담임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같은 반 고등학생 A씨는 우리가 왜 말려야 합니까 그것은 그 학생이 여교사에게 불만을 품은 그거에 대한 행위인데 우리가 왜 말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또 다른 B 남학생도 충격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여 선생님에게 무려 5분간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그 남학생 그 학생은 그 전부터 성격이 아주 안 좋은 걸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리 배정을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 선생님이 대놓고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만에 그 남학생이 폭발을 한 것입니다 그 남학생은 그 전부터 성격도 안 좋고 폭력 휘두르는 것을 여 선생님도 알았을 터인데 그러면 자리를 바꿔주었으면 이런 사태까지 나오진 않았겠죠 이런 반응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남학생에 대해 퇴약 조치를 위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위결을 무시한 채 가해 학생에 대해 퇴약이 아닌 자퇴로 매듭 지었습니다 학교가 학생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퇴는 퇴약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교는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피해 교사에게 입원 도중 가해 학생 부모를 만나게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피해입니다 한술 더 떠서 학교 측은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피해 교사 그 여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했습니다 피해 여교사인 임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음추러들어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는 명백한 피해자인데 왜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움츠러들어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까 피해 여교사는 결국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쫓겨나다시피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교육청은 피해 여교사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으며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다시 퇴학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해 교육청에 떠넘기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광주 지역 전라도 지역 교권이 무너졌다라며 선생님들이 한바탕 충격 반응을 쏟아냈으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는 심경토로를 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광주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A 선생님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 나도 교사지만 학생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라며 어떻게 남학생이 자리를 바꿔주지 않는다고 여선생님을 5년간이나 충격적으로 펼 수 있냐라며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충격에 빠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B 선생님도 이와 매우 유사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행히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런 충격적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단임 선생님에게 무려 5분이나 폭행을 휘두르고 거기에 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같은 반 고등학생들의 반응이었다라며 5분간 이어진 폭행에 남학생들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라는 이런 사실은 정말 경악스러움을 뛰어넘어 한마디로 할 말이 없게 만든 사건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식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커뮤니티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 사건은 일파 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티즌들은 어떻게 남학생이 자기 선생님을 저렇게 개 패듯이 패냐 이게 전라도 광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터져 나온 것이다 아니면 저 학교 어딘지 신상을 파야 한다 등등의 충격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전라도 광주 전라도는 어떤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